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3일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드에서 개발진들의 AMA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우가와 관련한 AMA 시간이긴 했지만 다른 솔깃할 만한 내용들도 있어서 한번 정리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버워치를 하다 보면 여러 효과들이 간혹 시야를 너무 가리거나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게임 효과를 리터칭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항상 명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간혹 문제점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우가의 스킬 중 일부에 대한 가독성 부분에서 피드백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우가를 플레이하면서 궁극기를 썼을 때 다른 방벽들과 이펙트가 똑같은 부분 또 터질 듯한 심장을 썼을 때 이펙트가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현재 레킹볼이 재조정 대상의 최상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퍼 역시도 리메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리퍼 역시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리퍼의 재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리퍼의 비어있는 자리인 마우스 우클릭에 무엇인가 새로운 스킬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가하게 된다면 리퍼가 게임 내에서 좀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마우가는 티어별로 어떤 성적을 내고 있나요? 모든 티어에서 너무 좋은 영웅이었기에 이번 마우가 너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 지난번에 이야기한 레킹볼의 리메이크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레킹볼의 변화에 관해 테스트를 했고 종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레킹볼이 다른 지원가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고 전투에서 옵션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레킹볼은 큰 밸런스 패치를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스킬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큰 밸런스 패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최근 아나가 화제인데 아나에 대한 불만과 너무 높은 픽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아나가 억압적인 느낌을 준다는 불만에 이해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나를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면서도 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힐벤의 지속시간을 줄이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 아예 쓸모없는 영호로 바뀔 수 있기에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마우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사라진 다른 능력들이 있을까요? 먼저 돌파 스킬의 경우에는 돌파로 충격을 주면 적을 뒤로 던지는 단거리 대시였습니다 다만 카메라 전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에 폐기되었습니다 무기의 경우 화염방사기나 유도탄 발사기와 같은 몇 가지 교대 방식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른 무기 두 개를 동시에 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궁극기의 경우에는 방벽이 아닌 물리적인 벽이었기도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벤픽 시스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우리가 벤픽 시스템과 관련하여 디자인 회의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벤픽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몇 명의 영웅을 금지하게 해야 하는가 실험을 하게 된다면 일정 시간 동안 일반 모드에서 실험을 해야 할까 따로 모드를 만들어야 할까 영웅을 선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등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금지 시스템은 양극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실험의 요점은 초기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가 이번 AMA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리퍼와 레킹볼의 패치도 생각하고 있고 아나의 핵률과 힐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벤픽에 관련한 언급까지 있었는데요 유저들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하는 부분들에 있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마오가 너프를 포함한 여러 소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어... 어... 요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